안녕하세요. 판례공공공장의 판대한TV의 판결 전원입니다. 2023년 9월 10월 대학 판례공공 형사 의료급인 멍이 병원과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807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에 올라간 지 6년 만에 선고된 거죠. 이 사건은 특협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인데 의료법 위반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괴하는 게 있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개설 자격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사대로 취임을 해서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해가지고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했다라는 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데 형식적으로 의료법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이나 보통 요약병원이죠. 요약병원. 그런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라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당시엔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의료법이 만들었으니까 받을 때 현물출자, 즉 32억 부동산으로 출자를 하고 현금 3억 원을 출자하려고 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금 3억 원은 실제로는 출자를 안 했습니다. 가장. 통장으로만 넣어놓고 바로 빼버린 거죠. 그리고 함께 자금을 좋아서 할 A라는 사람을 사무총장, 사무국장으로 하고 자기는 이사장이 됐죠. 그리고 이사나 감사는 자기의 지인이나 가족들을 선임을 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독립, 혼자 다 경영하는 거죠.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3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로 급여를 받았는데 자기는 1,4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77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무국장의 처와 자기의 처에 대해서 각각 900만 원의 월급을 지급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월급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한 걸로 보아서 기소를 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의료인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인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즉, 의료인 아닌 자가 개인 명의의 병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설, 인력, 충원관리, 자금의 조달, 성과의 기소권 모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사를 고용을 해서 자기가 병원을 경영하는 거죠. 의사를 위해서. 의사는 사실 아무 결론이 없고 모든 결정고라는 비의료인이 결정하는 이런 형태의 개인 병원을 맞을 때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법인을 설립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의사를 고용하고 모든 걸 관리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다수의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 생활협정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 조합원을 제재하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했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걸 평가를 해서 의료법 위반 처벌을 해서 왔다 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경우에 비의료인의 주도적 출연된 이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한 걸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비자 생협에 관한 여러 판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특정의 주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된다. 그런데 의료법인 형태로 개설할 경우에는 그 의료법인을 특정의 사람이 주도, 출연, 주도했다는 만흥으로 생협하고 같은 기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다수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대법 다수의견은 뭐라고 하냐면 의료법인 출연 시에는 의료인으로 의료법에 맞는 걸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출연의 규모나 범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의료법인은 그냥 내가 의료의사가 아닌 내가 그냥 의료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의료법인의 재산 출연 범위를 내가 전액을 다 출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의사 결정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관여를 기본으로 하되 외형상 형태만을 갖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을 악용하여 가장한 사정에 인정돼야만 의료법인만 처벌할 수 있지 이런 탈법적 수단을 악용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외형적 형태만 유지하고 탈법적 수단인데 다수적인 이유는 두 가지를 씁니다. 실질적 재산출액이 없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탈법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형식적, 외형적 법인을 통해서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한 거로 봐서 의료법인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아니라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거나 실질적인 인력증에 관여했다 이런 것만 갖고는 의료법 위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3억 원의 가장 출연과 그 높은 급여가 과연 부당한 유출인지 여부에 대한 다시 심리해봐라 라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반대 의견인 박정하, 민유수, 김선수, 이용구, 오경미 법관의 의견은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도 똑같이 개인 명의나 생애 명의의 의료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의료법인을 혼자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모든 개설 운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 맞다 라고 해서 다수 의견에 반대한 겁니다. 이 다수 의견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다른 경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법인 형태 자체가 외형상 형태를 갖추기 위해 탈퇴처상을 악용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출될이 있다면 적어도 법인교육 부인에 이를 정도 법인교육 부인은 실제로는 법인교육이 있지만 사실상 법인교육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 법인교육 부인인데 실제 우리 대법원은 법인교육 부인 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재산출될이 있는 대부분의 이런 의료법인 형태의 비의료인 의료법인 형태를 만드는 경우에는 부동산 출연이 주입니다. 병원이나 그 부진을 출연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실상 외형상 출연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식적 법인 설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두 번째 재산의 유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데 재산의 유출에 있어서도 사실상 급여의 상당 기간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가.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높은 급여만으로는 재산의 부당 유출을 보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금 대법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제 판결에 따른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자의제로 운영하면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수의 의견보다 반대의 견제에 타당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의료법인 형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극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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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